자, 건배! 브라보! 확인! 여기요, 맥주 하나 넣어주세요. 나 고깃집에서 혼자 술 먹는 사람 처음 본다. 근데 여기서 혼술하고 있대. 혼자 마시는 게 좋으니까. 하루 종일 떠드는 게 직업인 나로선 굳이 떠들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이 고독이 너무나 좋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의 힐링타임. 우리 학원의 희망, 진정석. 오, 진정석쌤? 강의 잘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 선생님이랑 여러 번 봤어요. 여긴 강사분들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른다고? 입시 학원에만 있다 와서 너무 멀벌리라. 우리 진교수, 너무 대단해. 너무나 강의당 평균 1,000명이 등록했거든. 역시 우리 학원의 별, 우리 학원의 희망이다. 보시다시피 제 교재는 엄청 얇습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담았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노량진으로 출근이야. 와, 진짜 크다. 왜 이런데서 밤이라도? 여러분의 국어를 책임질 박하나입니다. 박 교수님 강의야. 변두리 어디 입시 학원에 있다 왔다면서요? 딱 그 정도 수준. 딱 학벌 수준 나오지 않습니까? 참아서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미생직스니까? 노량진 장그레니까 누구레인가? 뭐라고요? 너무 상처받지마. 그인가 원래 고스드니까. 모든 게 고퀄리티인데 하는 짓이 개쓰레기라서 별명이 고퀄리티 쓰레기야. 퀄리티 학원은 퀄리티 학원은 퀄리티 학원은 혼자서 별 떡하니 차장은 어떻게 해요? 남 생각 안 하세요? 남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고퀄리티 외제차라. 수리비가 엄청나거든요. 아, 뭐예요? Hello everyone. We can do your love. 저는 황진이라고 합니다. 자,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Follow me. 남자들은 왜 이러는 거야? 왜 묻지도 않고 이렇게 데리러 오는 거야? 자그만치. 네네만 5년이야, 5년. 그만큼 했으면 결혼을 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임신을 못매게 만들고. 반갑습니다. 민진웅이라고 합니다. 행정학기였습니다. 내가 행정학기 내가 행정학기 베테랑이니까. 사과할까요? 아니면 고백할까요?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쏘다치. 그만 못해! 아이고, 벌써 10시네. 아, 또 10시 신대라고도 돼요? 알잖아. 우리 와이프 겁나 무서워. 나머지 할게. 진교수 부탁대로 개인놈 준비해놨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랄까? 짠! 짠! 남의 방에서 뭐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 제 방이죠. 누가 시급 3만원짜리 신참내기한테 이런 방을 줘? 교수님들도 새로 왔겠다. 쓱! 한잔해야지. 쓱! 쓱! 어, 엄마. 노량진이야. 아, 왜는? 엄마가 공무원 시험 보라며. 진짜 공시 준비하기로 했다고? 어쩌겠냐. 공무원 준비 안 할 거면 가서 과수환동산 알아야 하는데. 공시는 마라톤이다. 초반부터 스피드 낸 놈 나가 떨어질게 돼 있어. 위험한데 저기서 자고 있어. 저기요. 여기 자면 어떡해. 집에 가야죠. 어, 저거 왕찬데. 아저씨 잠깐만요. 안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엄청 빠르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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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에이. 박하나스 맞잖아요. 이러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알아봤네. 관심 있으면 다 보인다고. 혼나볼래? 확. 혼나봤으면 좋겠네. 어떻게 안내주실 건데. 아저씨. 뭐냐. 무릎나온 트레이닝 끝을 줄 줄 알았더니 완전 샛빙같다. 암카로 시원하게 긁어줬지. 공시생이꼴 무릎나온 트레이닝. 공시생이꼴 컵밥. 그것 다. 그것도 다. 미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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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낸 이미지다. 공시생이꼴 오로지 공부. 그것도 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난 포기한거야? 띠로리 띠로리로리 띠. 옷 좀 사 입으면 안되냐? 어떻게 5천원 주고 산 동아리티로 5천만원치나 입냐 이 궁상아. 아 진짜 이번엔 학교 가고 싶었는데. 합격해야되는데. 합격. 합격. 지현이가 걸레가. 기본요금도 없으면서 택시는 무슨. 하여튼 핵공상이라니까. 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찍어주라. 싫다고 했지 내가. 뭐하는거야 지금? 공바르고 노량진까지 왔으면. 공분 아시지? 저렇게 철벽을 치는데도 정치만 인계는 여전하네. 자아가 노량진 핵미모로 통화는 안되. 안전별로제. 야.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아 물어. 누가 어째쌸쌸쌸. 너라고 어째쌸쌸. 너가 어째쌸쌸쌸. 너가 어째쌸쌸쌸. 너가 어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쌸 cycl Zomb festival SHUNT 산 동안 오늘 crazy baj고. condensation уш衡쌸쌸쌸쌸쌸쌸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